한국자산관리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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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소기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온기업 활용 아이디어인데요 온기업이 뭐냐? 쉽게 말해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서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매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? 현재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투자 매칭이 중심인데 이걸 중소기업 정보격차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겠다 이겁니다 이 주제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나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공부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